오셨어요? 아니 쓰러졌다더니 왜 거실에 누워있어요? 일리 이걸로 부르시지? 저기 그게 전화를 못하게 하셔가지고 나? 그만! 그만! 어떻게 정신이 좀 드나? 약을 먹었으면 병원에 갔어야지 뭐야 그게 설득력 떨어지게 이렇게라도 해야 만나줄 거 아니야 그래도 걱정되긴 했나봐 아니 그러기엔 내가 당신 너무 잘 알아 당신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 목숨을 포기해? 그럴 리가 그럼 왜 온건데?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기회라도 줘보려고 무슨 기회? 진심으로는 이우치고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 너 지금이라도 혜수 죽인 거 인정하고 자백해 그리고 죄값 받아 그럼 당신 나랑 계속 살 거야? 함신에 너!